요즘 스크린 골프가 왜 이렇게 유행하는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중고를 구입을 하실 때는 무조건 그냥 골프준 구하시면 됩니다 SG골프 필드 P3랑 프리미엄 3라는 모델이 혹시 중고가 나오면 이번 영상에는요 중고 스크린 골프 시스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참고로 중고 무늬는요 밑으로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거기로 하시고 요즘 이동식 무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더 찍어드릴게요 이동식 스크린 룸에 대해서도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상담하시면 되고 잠깐 여기서 중고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 스크린 골프가 왜 이렇게 유행하는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아마도 골프장이 그린피가 요즘 많이 내리길 기대했는데 그린피들이 안 내려가잖아요 여름 내렸는데도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개인용 스크린 골프 쪽으로 더 많이 몰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 무늬도 많고 많습니다 개인용 스크린 골프 할 때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중고 시스템이에요 한번 교통정리 해드릴게요 중고를 구입을 하실 때는 무조건 그냥 골프존 구하시면 됩니다 골프존은 지금 비전플러스라는 모델이 중고로 흘러다니고 있고요 그 위에 모델은 아직 중고가 없어요 다 시스템별로 있죠 카카오가 요즘 중고 모델이 좀 나올 성이 있는데 카카오는 중고가 또 잘 안 나가는 성향이 있고 중고를 해서 시스템 할 거면 골프존 하시는 게 낫죠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비전플러스라는 걸 하시고 근데 중고 중에 요즘 추천하고 있는 게 SG골프 마지막 버전 그러니까 시스템은 최신 버전으로 중고를 사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골프존은 그게 중고가 안 나오는 거고 SG골프에 필드라고 좀 중요한 스크린 골프가 나올 때 지금 새로 산 장비가 있는데 느닷없이 안 나가서 이게 중고로 풀릴 때는 무조건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G골프 필드 P3랑 프리미엄 3라는 모델이 혹시 중고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구입하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SG골프는 신형으로 신형인데 기존에 설치했다가 느닷없이 어떤 사정 때문에 바뀐다든지 하는 양이 있어서 중고가 돌보고 있으면 그 중고 구입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골프존 비전플러스라는 모델을 설치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 이문희가 자꾸 와서 제가 한번 교통정리해드리고 요즘은 짤막하게 제가 영상을 조금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막 씻습니다 오늘은 전시 이동식 컨테이너 지금 와서 뭘 좀 체크하려고 왔다가 중고 이야기가 누가 물어보길래 그냥 여기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고 혹시 골프존 중고 필요하신 분은 밑에 전화번호로 상담하시면 금방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뭐 주의하시더라도 중고는 그냥 교통정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골프존을 하시고 골프존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새장비가 나왔을 때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그건 SG골프 새장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중고 정리 조금 해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